광민이는 헤어밴드 하면 좋을 것 같아 뉴웨이브 스타일의 선글라스가 있어 뉴웨이브가 대체 뭐냐? 새로운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선글라스 있어 약간 로봇 같은 모양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밝은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너희 지금 평상북에 입고 온 색깔들을 다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가 개혁이 필요해 너는 뭐 할 거야? 난 무조건 정장해볼 거야 어 괜찮다 안에다가는 프린팅 셔츠 그냥 꽃무늬 셔츠 같은 거 그냥 매장 가면 이렇게 DP에서 팔잖아 그거 그냥 사러 와 프로가 해놓은 거잖아 MD라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야 프로가 잘 살리게 그 순간의 느낌 다 주세요 다 주세요